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니쉬입니다. 테슬라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7월 24일 아침에 발표를 하는 만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만약 테슬라가 실적과 가이던스를 미스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갖는다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멤버십들상으로는 테슬라의 실적을 앞두고 옵션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 실적과 가이던스를 미스했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영상 내에서는 주제가 실적과 가이던스를 미스했을 때인 만큼 바로 해당지로 내려가보면요. 우선은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실적을 앞두고 이렇게 약 7.8%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적어도 몇 프로 상승할 수 있는지 또는 하락할지 알 수 있는 이유는 실적 발표 전에 옵션 세력들은 상승이나 하락에 대비해서 해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임플라이블리틸리티라는 것이 높아지는데 실적이라는 이슈가 해소되면 여기 지난번 실적과 같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임플라이블리틸리티가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실적 결과에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7.8%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실적과 가이던스 중 하나라도 나쁘게 결과가 나온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7.8%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만약 8%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한다면 주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220달러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220달러 바로 밑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 구간이라고 해서 217달러에서 213달러라는 구간에 갭이 존재합니다. 이 갭이라는 것은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여기에 진입하게 되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 갭을 채우면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테슬라가 실적이나 가이던스 중 하나를 미스하게 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옵션이 녹아내려가면서 7.8%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갭과 매우 근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는 과정에서 213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는 만큼 제가 만약 테슬라 대상으로 대응을 한다면 213달러 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응을 할 때 당연히 옵션 현황과 여기 수급 현황에 있어서 테슬라가 위치한 컨스멀 디스크레이션 인덱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을 할 것이고요. 만약 컨스멀 디스크레이션 인덱스가 레깅에 가 있다면 대응함에 있어서 더할 나위가 없을 듯 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테슬라 리서치 쪽에다가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 외로도 엔비디에 대한 옵션 현황은 여기 이쪽에다가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은 여기 개별 기업에 그리고 원유 쪽이나 거시경제 부분 또한 현재 진영으로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는 테슬라가 실적과 가이너스를 부합하지 못할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CTA에 대한 분석입니다. CTA라는 것은 모멘텀을 추종하는 알고리즘 세력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모멘텀에 따라서 주식을 더 사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만들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모멘텀에 따라서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더 하락하기는 기여하는데요. 지금 CTA의 현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이후 이렇게 맥스의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CTA 세력들은 이미 매집을 할 만큼 다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식을 부양할 만큼 다 부양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랬는지 S&P500과 CTA의 상관계를 보겠는데요. 파란색이 CTA이고요. 빨간색이 S&P500으로 여기 잘 보시면 CTA가 이렇게 매수를 함에 따라서 S&P500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매도를 하자 S&P500 또한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보여주었으며 지금 CTA는 다시 최고점을 갱신함에 따라서 S&P500 또한 지금 현재 위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상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신 만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드리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유료 플랫폼들을 돈 주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CTA의 현황 또한 제가 매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 또한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꾸준히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CTA의 포지션이 이제 점차 내려가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S&P500 또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CTA의 포지션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여전히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CTA가 더 매수라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매도란 향상이 전원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S&P500을 지상으로 잡힌 넷 게마의 포지션을 볼 텐데요. 제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증시의 변동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이면은 파스드립 게마이고요. 마이너스이면은 넷가립 게마라고 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증시는 플러스 게마의 위치에 있었고요. 플러스 게마는 변동성이 적은 즉 빅스가 낮은 안정적인 위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며칠 전을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증시가 넷가립 게마의 영역으로 진입했고요. 이제는 변동성이 높은 장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넷가립 게마의 환경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이륙을 보아하니 적어도 며칠은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변동성이 높은 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 또한 저로 하여금 현재 지수는 보수적으로 봐야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 또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계절적으로 8월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시면 계절적으로 8월이 증시에 있어서 좋지 않으며 특히나 3분기에 있어서 돈이 다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8월달에는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매수세는 없고 오히려 빠져나갈 돈이 많이 계획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는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보겠는데요. 우산의 S&P500의 경우는 주봉 관점에서 이렇게 베로 싱걸핑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즉 장땀봉이 나오면서 진한 상승을 먹어버린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베로 싱걸핑 패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증시가 하박 물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파동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일단 이렇게 오파동까지 다 완성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웨이브 5의 부분이 웨이브 3 부분에 61.8%의 수렴 함으로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은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 ETF인 SMH 차트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SMH 또한 이렇게 Ascending Broadening Wedge 패턴에 따라서 긴 장대 은봉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일봉이 아니라 주봉인데요. 하루하루 기준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 긴 장대 은봉이 나타나면서 상승의 흐름을 깨버렸고요. 여기 TSI를 보시면 파란색 지표가 빨간색 선 언더로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기 이 패턴이 무마시킬 수 있는 강한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봉 기준으로 봐도 여기 이렇게 245달러 때 채워지지 않은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러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실적과 가이던스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의 경우의 수와 그것 외로 CTA 관련된 거시경제 그리고 여차트 현황 등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고평가 기업을 상으로는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하면 조심할 것 같고요. 꾸준히 저평가 기업을 상으로 투자를 연하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Ciao